1, 2, 3, 4 나 거의 다 만들었거든? 어, 뭐가 많다? 어 이제 이게... 야, 이거 마지막인데 여기가 여기 블럭 한 번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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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? 더럽게 만들라고 또 맵을 마지막에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어, 이거 그냥 고민 중인 거 어 요거 레버 그냥 당기면 좀 재미없거든? 그렇지 여기다 뭐 넣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? 음... 레버를 열면은 어 아, 뭔가 레버 열면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레버에서 레이저 나오게 할까? 그것도 괜찮은데? 근데 레이저가... 어... 레이저가 일자로 쫙 하고 나가는 거지 오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레이저가 뿅 하면서 여기에 있으면 죽고 여기에 있으면 살고 비와 야, 근데 이거 저거 어디야? 인솔학매7이었나? 그때 촛불 거기도 있지 않았나 이거는? 또 써도 되지 않을까? 음... 그러면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뭔가 이 레버...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레버를 당겼을 때 뭔가 임팩트 있는 뭔가가 필요해 임팩트 있는 걸로 임팩트 있는 뭔가가 필요해 어... 아니면은 문을 열었을 때 그 약간 타이머를 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못 주나? 문 열고 어 문 열고 네가 이 시간 안에 지나가야 된다 이런 약간 그런 연출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문을 열고 빨리 지나가라 이것도 어차피 온터 시킬 거잖아 각별 시킬 거야 각별 온터 아 각별 온터 시킬 거야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일단 온터는 문을 열고 의심을 할 것 같단 말이지 이렇게 저렇게 막 볼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냥 안 가고 여기 또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단 말이야 여기를 그냥 뛰어 넘어가다가 여기서 빠져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레버를 그냥 당길까? 아니 문을 열려면 당겨야지 그렇지 문을 열려면 당겨야 되니까 일단 아 당기고 바로 지나가라 그런 거 있다 뭐냐 우리 그 엔더 진주 있잖아 딱 당기면 엔더 진주가 퓽 하고 날아가 와 좋다 처음 위치로 되돌려 버려 야 좋다 재밌겠다 그거 너무 더러운데? 야 근데 날아가는 시간 길잖아 그래도 아니 뭐 시간은 충분히 준다고? 어 시간은 충분히 주는 거야 그거 내가 보기에는 그 날아가는 거 멍 때리면서 보다가 간다 이거를 의심 없이 아니 아 저기 있다 야 있어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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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요 느낌이거든 아하 레버를 당겨 당겨 하고 운대 주지가 날아가 처음 위치로 돌아가 야 그냥 아예 다른 데로 떨궈가지고 저 밑에 죽여버려 저거 아 아예 아예 죽여버려 아 아예 죽여버려 아 아예 처음으로 다시 하라 그래 그냥 없애버려 그냥 아 한술 더 떠서 아 그럼 있어봐 있어봐 자 요느낌 요느낌 어허허 어 스윙 어 아우 좋아 너무 야 너무 좋아 진짜 더럽다 깔끔해 야 너도 한 인성 한다? 제가 또 누굴 좀 닮아가지고 너 나중에 니 아이디어로 인성맹 하나 만들어보자 그것도 재밌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거 요거 이제 이거 엔더 진주가 닿기 전에 넘어가면은 엔더 진주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끔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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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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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너는 정말 나쁜 애야 아 제가 또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나 때문이 아니라 너는 태생부터 그렇게 나쁜 애였을 인성맹 왜 확실해 난 이런 것도 있다고 이거? 나 봐 저비 채널ented 아냐 인설맵은 항상 역대급으로 더러웠어 기대가 되면AL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